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베풀어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이벤트죠. 파우르 연설. 이 연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금리 기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강경하게 물가 잡는 데 초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 금리 기조 의도를 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현재 발언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 기회에 물가를 제대로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으로 좀 세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도죠.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속도는 좀 더 가팔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경기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겠다. 박살이 나더라도 금리를 확실하게 잡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그 이후에 또 발언을 한 부분 사적이 좀 달렸죠. 이런 부분 의도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이 좀 지나면서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또 생각하겠죠. 너무 싸게 밑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네. 다시 적금에서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날 지금 많이 하라겠지만 월요일날 낯사 선물은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끌어내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라가는 계속 지속하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보다는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9월달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낯사 선물이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금방 또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HLB 입장에서는 지나간 이번대죠. 그리고 금리 부분이 HLB의 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HLB의 기업가치를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져가 있다. 이런 의도가 나왔어도 HLB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통화량이 조금 긴축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HLB 현재 닥쳐있는 다가올 이벤트 S모에서 발표되는 간암일차 데이터 이런 부분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죠. 이런 이벤트가 S모 이벤트 S모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HLB에 있어서는 정말로 몇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집인 이벤트이죠. 이번 이벤트는 무려 구두 발표, 리버캄넬, 그것도 삼상 데이터 발표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로 큰 이벤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나간 파울 연설, 금리 기조 0.75 9월 달에도 인상이다. 이런 게 S모를 덮는다. 덮겠습니까? 못 덮습니다. 그래서 S모 티켓 할인 판매를 또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주가가 하락 쪽으로 금리가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겠구나. OK, 그럼 S모의 발표에도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관계 없겠구나. 음, 그렇군. 그러고 내려가죠.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환경을 잘 분리해서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영향이 어떤 쪽이 HLB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보면 상대도 안 됩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어디 지금 S모에서 구두발표 그것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달려온 리복합넬조합의 간암 삼상 데이터 발표. 이 발표가 지나고 나면은 지금 프리엔데이까지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 프리엔데이에 대해서 실제 미팅이 10월 10일 정도에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엔딩 승인 신청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기로에 서 있는 이벤트인데 이런 금리에서 9월 달에도 0.75 할 거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걸로 이제 주가 미정시 내렸으니까 HLB도 그냥 내렸다. 큰 방향으로 보면은 이거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할인 티켓을 내린다면 S모에 탑승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할인 티켓을 한 번도 발행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만약에 그런 티켓을 발행한다 그러면 그 티켓을 사려는 그런 매수세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또 할인 판매한다고? 오케이. 내가 지난주에 못 샀는데 이번에 할인 판매 들어오면 내가 사겠어 하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 말은 그런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가는 S모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속도시 S모 있죠. 지금의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우상위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얻어맞는 상황이 미정시에서도 일어났죠. 그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HLB도 같이 만약에 맞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매수신호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강력한 매수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비상 S모 티켓을 또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비상입니다. 비상 빨리 지금 탑승하지 못하면 영원히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일어났습니다. 비상 비상 S모 고 나발이고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9월 달에 0.5% 인상을 하지 않을까 7월 달에 PPI,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0.5% 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0.75% 그대로 한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죠. 그 정도 상황이죠. 그 정도 상황이 이런 엄청난 지금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HB 주가를 크게 끌어낼 수 있을까 만약에 크게 끌어내려 준다 그러면 정말로 강한 매수신호가 한 번 더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지금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당히 예상치보다 더 낮게 잘났죠.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 부분도 둔화가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가는 알아서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쇠개를 받겠다라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충격을 좀 줘서 물가를 좀 강력하게 세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9월 달이 지나고 나면 0.75의 이런 강력한 물가 상승 이 부분이 계속 영원히 지속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파월 의장이 또 얘기했죠. 사적을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 0.75씩 올라가는 부분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또 사적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게 되겠죠.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큰 하락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다시 저가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 정도 하락했는데 3,4% 하락했죠. 나스닥은 거의 4% 다오가 3%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애시당초에 지금 미증시 대비해서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얻어맞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나스닥 선물이 이거 좀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반도체 주들 뭐 엔비디아 하루에 9%나 폭락을 시켜버렸는데 이 정도면 저감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주말 동안에 슬금슬금 또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이 잭슨 루이벤트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적이 붙은 부분을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0.75 물가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상승폭을 조금 조절하는 쪽은 조절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좀 세게 반응을 한 부분이다. 시장은 이런 모습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지금 0.75 인상을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7월달에 상당히 좀 둔화되는 CPI, PPI 이런 부분이 나왔고 물가도 어느 정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지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텝을 조절을 하는 쪽도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요. 이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좀 강하게 물가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할 거고 기업들과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고통이 따를 수 있어도 물가를 잡겠다고 해버리니까 조금 예상치보다 왜 이렇게 좀 세게 나오지? 그러면 주가 좀 팔고 보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돼서 공매도들이 좀 활약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매니저들도 일단 소나기 냉 피하자.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많이 얻어맞고 내렸죠. 이벤트는 끝이 났고 그럼 월요일날 얘가 만약에 저가 매수 슬금슬금 0.1%라도 나스닥이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이미 지금 많이 얻어맞았죠. 4%대 하락 이렇게 얻어맞은 상태 이거 HLB도 올라서다가 이 분위기에 같이 얻어맞고 조절을 조금 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S모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좋았기 때문에 좀 내리겠다. 라고 하면은 눌렀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S모에 대한 기대감이 저런 이제 지나간 악재 지나가버린 악재 불확실성이 노출된 악재 이 부분을 덮어버리고 S모에 대한 기대감 주가는 미래를 보거죠. 그런 부분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